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터입니다 요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해보긴 하는데 당첨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해보는 거죠 하다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얼마 전에 오산세마역에 롯데캐슬트라움 오피스텔 분양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에 정말 많은 인기를 실감했었는데요 자녀세대 계약에서도 줄서기는 기본이었죠 이번에 이제 같은 세마역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오산세마역 1번 출구에 있는 성도 르피스인데요 생소하시죠 성도 르피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설사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도 르피스의 홈페이지인데요 먼저 사업개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호선 세마역 성도 르피스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대지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01-1번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산세마역입니다 지난번에 롯데캐슬 트라움 공급했던 지역이 여기였었죠 이제 건너편이 1번 출구 앞에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제 찍어보면 3분 정도 걸리네요 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건너편에는 이제 세마역 트루엘더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보이고요 여기는 201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여긴 7사 타입과 8사 타입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이번에 공급하는 성도 르피스는 투룸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단지니까 한번쯤 비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요 건축 규모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공급을 합니다 세대수는 167로 공급 타입은 56A,B, 56B1 타입, 57타입으로 공급합니다 현재 성도 르피스는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산세마역 앞에 이제 현장이 있고 현장 위쪽에 이제 견본주택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치는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물건을 영상으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하시겠죠 네 일단 프리미엄을 한번 볼게요 총 7가지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아까 보셨듯이 도보로 3분 정도 거리니까 역세권 많네요 그리고 이제 투룸 구조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충분히 가정생활 하시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 좀 이따 제가 평면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임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도 별게 없어요 그냥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매도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성도 르피스는 월세 없이 올 전세로 공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죠 100%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민간임대라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각종 세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굉장히 좋죠 이제 평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가장 많이 공급하는 56A 타입이 100실을 공급하는데요 보시면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여기 드레스룸 근데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안방 여기 보시면 여기 세탁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쪽에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공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야 하니까 이제 공간의 한계를 느낀 것 같은 그런 오게티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구조가 상당히 반듯해서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타입들도 보시면요 이제 B타입, B1타입, O7타입 보시면 현관의 차이예요 이 현관의 위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아마 타입별로 방향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공급 일정이에요 공급 금액과 공급 일정인데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 일정은 선착순 계약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계약이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나오겠네요 정확한 건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겠지만 임대 공급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8천대로 이야기하네요 처음 계약 시에 이제 12월 9일날 계약금 10%가 필요하고요 전매는 바로 가능합니다 단 전매 가능일은 회사에서 지정해 준 날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추후에는 이제 중도금과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무주택자인 분들에게는 소득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겠죠 하지만 또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한 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뭐든 확인하시는 건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대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급 방식이 또 중요한데요 어떻게 공급하는지 궁금하시죠 원래는 이제 청약컴을 통해서 청약을 할까 아님 자체 사이트에서 오산시 우선 공급 아님 전국 청약으로 공급할까 했는데 현재 확인된 사항은 선착순 줄석이라고 하네요 와 전쟁 예고되어 있죠 만약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뜻한 파카 입고 짤 없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이제 투룸 정도의 전세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된다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주하면서 좋은 청약이 나오면 청약 시도도 해보고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집을 사도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정확한 모집 공고가 나오면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요즘 코로나에 오미크론까지 정말 무섭네요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투자도 좋지만 먼저 내몸이 먼저입니다 아프면 다 부질없으니까요 건강 챙기시고요 나이스민스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